평소보다 정상하고 조금 더 묵직하게 하트북TV의 리얼 세척! 오늘의 주제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일단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뭘까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착하고 예쁘고 돈 잘 쓰고 예쁘고 귀엽고 몸매 좋고 예쁘고 왜 뭔가 첫 번째 순이 아닐까 그럼 반대로 여자는요? 여자랑 똑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1번은 뭐예요? 사실 여자는 외모가 똑같아요? 아니요 외모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저는 외모이잖아요 저는 외모이잖아요 외모보다는 능력이요? 그럴 수 있죠 외모보다는 돈? 돈이라기보다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남자가 되고 있었어요 약간 능력 있는 남자 네 능력은 솔직히 그런 거지 전문성 있는 감정 뭔가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는 남자랑 젖점 있는 감정 아니 그리고 솔직히 뭔가 친구들 만난 거 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인형인데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조기시켜줄 때나 만날 때는 뭐 약간 타이틀 딱 있으니까 이 거 하는 남자 타이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은 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지금 막 그렇게 되게 C는 아니지 뭐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약간 이제 회사의 이제 C로 같은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멋있어 근데 저는 그런 타이틀도 중요한데 믿음을 확실하게 주는 남자 네 왜 웃어요? 아니요 솔직히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요 타이틀가 너무 높여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돈이잖아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믿음을 주는 남자 근데 이 남자가 너무 멋있어 밖에 나가면 다른 여자들이 막 타네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이 남자가 거들떠 안 보는 거지 원하는 형사 밖에 없어 난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런 남자 믿음을 주는 남자 네 인기가 존나 많은데 너 불구하고 믿음직해 인기가 죽으려 나는데 너무 믿음을 줘 이 남자 그런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있잖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네가 더 공주된 거 같으니까 누가? 나만 보는 거 같아 근데 졸라기 멋있어 외모는? 외모 외모는? 외모는 딱 서양이 있어요 외모는 딱 얼굴이 열창다 있는 게 눈 딱 찢어지고 코가 높고 약간 살짝 생기다 만얼고 있죠 그런 얼굴을 좋아해 너무 조각같이 이그라이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냥 쌍꺼풀 딱! 이렇게 입고 남자들이 잘생겼다는 그런 바람 바구자 같은 느낌 남자들이 기생물하게 생겼어 이런 얼굴 좋아해요 제인은? 저는 외모 잘 안 보는데 피부나 뭔가 향? 이제 외적인 거 말고 성격적인 거 저는 그건 있어요 예민하지 않는다 보다 어디에 누군가? 뭔가 매사에 되게 신경 쓰고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에 관한 거든 뭔가 남에 관한 거든 그런 사람은 완전 너무 피곤한 거 같아요 나 하나만 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어? 나에 대한 것도 따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미도 엄청 많이 하고 그 다른 장점이 있겠지만 약간 깔끔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피곤해요 근데 제인 성격이 안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저는 좀 뭔가 무던하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뭔가 성격이 좀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를 엄청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수준한 관심을 주는 남자를 사실 좋아하긴 하잖아 좀 신경 안 쓰면 여자들은 좀 안 좋아하는 줄 알아? 네 안 좋아하는 줄 알고 항상 잘해주는 남자? 근데 이게 존나 여자들이 모순이 뭔 줄 알아? 근데 항상 잘해주지 너 질려해 알지 그리고 나쁜 남자 싫다고 하는데 나쁜 남자 진짜 실제로 싫어하는 여자 하나도 없었어 매력적이 많아 나쁜 남자가 섹시해 나쁜 남자가 싫고 싶은 거야 싫은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가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닌 거지 좋은 거 싫어하고 싶은 거야 나쁜 남자 그렇지 그렇지 가끔 마음을 다시 다잡게 만들어 나를 뭔가 착해서 약간 방심할 때 어 이 분이 나쁜 남자야 그래서 나중에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게 돼 뭔가 그게 좀 더 그런 한 달에 더 잘하는 거 그렇죠 아예 나쁜 딱 두개 막 하는 거 아 맞아요 이건 핵심이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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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